공연에 협찬해 주신 KT의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혹시 신규씨 우리 대구에서 시민여러분과 작년여러분? 네 어떠셨어요? 일단 말이죠. 이제는 굳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받아서 사랑을 드리는 것 같고 마음이 더욱 흥분하게 뻗고 우리 장롱들과 시민여러분들이 해가될 수 있는 무대 아주 역사적인 무대에 사회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운강신을 받았습니다. 네. 뱀씨나. 많이 들으십시오. 순규씨. 대구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것 같으세요? 네. 오늘 이런 곳에 입증해야 하는 듯 정말 뜨거운 무대에 뜨거운 점검 받았습니다. 그리고 특히 함께 해주신 우리 군장님 여러분들의 사랑과 손을 얻지 않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아 그리고 저는 위문열척 다니면서 즐거운 경우도 동시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준규씨와 함께해서 더 특별한 위문열척이 된 것 같습니다. 몰라요. 그리고 주소. 예. 준규씨와 저희가 고통점이 있어요. 비슷한 점이 있어요. 준규씨가 워크즈브에 붙으면서 위문열척을 합니다. 네. DJ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저는 중국의 종말 듣고있습니다. 주중이 7시 20일부터 밤새로 하고 또 위문열척은 주말에 7시에 네. 수고한 시간대를 책임지고 있는 세사람이 네. 가족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해서 도움때로 패턴 궁금한 새로운 열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TD가 반갑습니다. 한 번만 더 확인하시겠어요. 일.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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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기 안내 마사지 마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내 위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